배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봉제의복 제조업체입니다. 배럴은 2022년 5월 1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8.02% 상승한 만 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18일 대비 약 16.89%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3일 만 3,30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2월 2일 7,34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6월 9일 63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2월 29일 6,100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배럴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9.42%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9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86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9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13일 가장 많은 13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5월 3일 가장 많은 2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5%에서 약 2.67%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2일 약 3.86% 최저 지분율은 2022년 5월 11일 약 0.6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15억원이며 2015년 157억 대비 약 36.45%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77억원으로 2015년 51억 대비 약 마이너스 248.53%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35.84%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69억원으로 2015년 39억 대비 약 마이너스 277.34%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32.47%입니다. 배럴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4.44배이며 지난 2018년 17.6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81.89%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78배이며 지난 2018년 2.01배에 비해 약 37.82%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13.56% ROE는 마이너스 19.23%입니다. 배럴의 시가총액은 1,009억 3,44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652위 코스닥 종목 기준 918위 봉제의복 제조업 기준 13위입니다. 매출액은 2,15억 2,83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48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57위 봉제의복 제조업 기준 27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7억 1,55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58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15위 봉제의복 제조업 기준 25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69억 9,04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90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88위 봉제의복 제조업 기준 18위입니다. 지난 3년간 배럴은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6월 8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5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